심근경색 나의 가족이 시한폭탄 안녕하세요 초보유튜버 황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유튜버 가족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부추 수확하다가 오후에 저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부추 목초를 낫으로 베고 있는데 아침 8시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셔서 며느라가 내가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가슴이 떨려서 낫을 집어던지고 울면서 119에 빨리 저희 집에 오셔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신랑은 부추 농사 때문에 저를 집까지만 태워주고 저는 5년간 장롱면에만 있는 탓에 집에서 택시 타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저의 집은 아직 동네 슈퍼 한 개 없는 시골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이미 심장 혈관이 한 개 터진 상태이고 이사선생님이 심장의 주요 혈관이 3개라고 하셨는데 한 개는 이미 터졌고 한 개는 터진 혈관을 당장 시술하러 들어가고 일주일 뒤에 기나긴 막힌 혈관은 한 분도 스탠드 시술을 하셔야 한대요 시집 와서 엄마와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이 못난 며느리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아프시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펑펑 났습니다 계실 때 자라나는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제사상에 생선 몇십만원에 올리면 뭐하나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혜라도 드실 수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대답할걸 심근경색 후추 농사하는 저희 집에는 시안폭탄이었어요 13년 전 저의 신랑이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저는 둘째를 7개월 임신 중에 저의 신랑이 병시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저의 둘째는 7개월 좀 뒤에 8개월 안 돼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의 신랑은 스탠드 세계를 심혈관에 끼고 지금까지 농사하시면서 가족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엄마도 저의 신랑보다 2살 어린 남동생 저의 도래님과 저의 신랑만 보고 수십년을 홀로 키워오신 홀씨어머니시고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수고와 고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장가도 안 가신 도래님도 정체불명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심혈관 질환 때문에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동네 길에 들어서면 요 귓가에서는 형수하고 부르던 도래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도 많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래님을 보내드리면서 저의 신랑은 부추밭에 혼자 일하셨고 저는 장배를 치르고 노란 속구리에 부추를 베가면서 울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4월이라 부추 한 단에 천원 600원으로 떨어져서 며칠 뒤에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봄이 되면 부추가 싸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저장도 안 되고 해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호박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집에 일이 생겨도 예외 없이 호박 수정하러 매일 나오셔야 한다는 것을요 농사는 혼자 하기 힘들고 가족의 지지와 도움이 있어야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 가족이 부추농사를 12동에서부터 여름에 시작하였는데 하우스 빼다기만 있어서 고락마다 물빠짐이 좋으라고 저희 신랑님 경공기를 타고 날이 져서 눈이 안 볼 때까지 저와 저희 신랑과 저희 엄마가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저녁 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큰 나이 낳으니 저희 엄마는 큰 아이를 등에 업고 하우스 길이가 92m쯤 되는데 걸어다니면서 비닐 위에 줄 치다가 지금은 다리가 아프셔서 걸어다니시기 많이 버거워하십니다 저의 엄마를 고생만 시켰구나 해서 엄청 후회가 됩니다 하우스 농사일은 혼자 다 하시려면 온몸에 골병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다 아픕니다 저는 손목에 아대를 항상 하고 있고 앉아서 일하는 일은 허리가 작살납니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농사용 의자를 하셔야만 무릎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멸관 질환 때문에 저는 이미 가족 한 명을 잃었고 저의 신랑과 저희 엄마는 심멸관이 터져 경각을 다투다가 구급차를 타고 한국이 위대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의 신랑과 엄마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고마운 존재죠 저는 심근경색이라는 무선 질병이라는 시한폭단을 안고 항상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걱정이 많은 슬픔을 안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하루라도 가족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 주제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고백하고 싶습니다 잘 계셔서 저에게 기대할 기둥과 힘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 중에 면세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가슴이 쪼여오고 아프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숨쉬기 힘드신다면 제발 망설이지 말고 구급차를 불러서 주변의 큰 병원을 찾으세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후에는 약이 없습니다 황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빨리 구급차 타시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저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며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황나라는 이름을 저희 두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망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조금만 견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사 시작할 때도 12동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견지하였더니 지금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추와 초보 유튜브라는 주제로부터 조금 멀긴 하지만 앞으로 황하이 일상 브이로그를 좀씩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사소한 저의 일상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가져다 붙이자면 가족의 건강은 초보 유튜버와 부추 농사하시는 분들이 든든한 힘이 됩니다 물론 부추가 혈액순환에 좋고 피를 깨끗이 하는 효능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저의 겨울 부추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고 저의 엄마 농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저의 엄마 농사는 가지수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엄마가 다 하셨지만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버거우신가 봐요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황하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는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유박 짐 부름 좀 할 거예요 유박을 이렇게 실어 날들겠습니다 한 500m쯤 가야 돼요 가파론 올리막길을 우리 엄마는 천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서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신랑과 엄마는 병원에 방문해서 약이 떨어지면 혈액을 무르게 하는 약과 고혈압약을 타서 한평생 드셔야 합니다 유명한 분들이 동영상 앞부분과 뒷부분에 구독 요청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엄지척입니다